거란 기병이 고려의 진을 향해 충성역으로 돌진했다. 권한 기병이 파고든 중앙에서 온전히 멀어지며 고려군의 약한 틈이 새롭다. 사례를 지켜라! 전제로 지인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SP 오픈 허순발! 워틀 후제! 나랏! 소배학은 기병들을 고려군 측면으로 돌격시켰다. 기병을 돌격하라! 이곳이 무너지면 거란 기병들이 난입해 고려군은 괴멸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것이 거란의 전략이었다. 동아시아 최강 기병을 상대로 고려군은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아직 바란의 주인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강강찬이 기다리는 것이 또 있었다. 피주가 도닫다! 종운도 시끼를 받으라! 종운도 버텨라! 정국! 전투 세대! 드디어 김종현과 일만기병이 귀주 벌판에 도착했다 고려 최정예 일만기병에 출연 뒤에서 고려의 정일기병이 나타났으니까 크게 동요했을 것이고 저건 극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종현은 또 다른 우군을 데려왔다 바로 바람이었다 이제 바람은 고려의 피곤으로 김종현의 일만기병과 갑자기 바뀐 바람이 강력했던 거란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란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까지 이제 오로지 본국으로 살아만 돌아가겠다라고 무기들 군장들 다 버리고 공포의 광풍이 거란군을 휩쓸었다 안녕! 오로지 억지나 국민의힘의 공격을 하라고! 가 comunque 이 전쟁을 끈들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모든 전투는 이 앞에서부터 싸울 때가 아니라 무너져 도망갈 때 기병이 쫓아가서 하는 걸 선멸전이라고 하거든요. 앞면을 바라보고 역시 기병이 쫓아가면서 공격을 했을 경우는 어떠한 방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후미를 치고 들어가면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